The only K-pop show you need. It's live and it's The Show!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랑 카리스마로 여러분의 심장을 왕 하고 불어버릴 MC 말카롱의 대장강지 여사 캡틴 양이 새롬, 비담 양이 나경입니다. 네, K-pop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대통합 시대를 맞아 오늘은 아주 특별히 고양이상 스타 중에서도 천재적인 카리스마 비주얼을 자랑하는 두 분 프로미스9의 새롬 씨, 나경 씨를 스페셜 MC로 모셨습니다. 뜨거운 환영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The Show에 좋은 추억들이 가득한데요. 프로미스9이 데뷔하고 첫 1위를 이곳에서 했고요. 맞아요. 지난주 컴백 첫 1위에 이어 또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로 초대받아 우리 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서니까 두 분의 냉미모 덕분인지 기온이 최소 2도는 내려간 것 같아요. 좋은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냉 비주얼의 에어컨 카리스마 더해 더위 잡고 시원한 선물에 들을 저희 셋의 활약 지켜봐 주시고요. 먼저 오늘의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필래닛 앱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해 주세요. 첫 번째 후보 더블 밀리언셀러의 기록과 함께 돌아온 4세대 대세 보이그룹 엔하이픈입니다. 전 세계 17개 지역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한 엔하이픈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후보는 2주 연속 더쇼 초이스에 도전하는 프로미스9입니다. 스페셜 MC 새로운 나경씨의 활약은 물론 프로미스9의 완벽한 비주얼이 빛나는 무대도 주목 또 주목하기로 약속. 네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 1년 4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퀸 오브 퀸 우주소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주소녀의 가장 화려한 모먼트 잠시 후 공개합니다.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 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더쇼 플레이 SBSM과 MTV 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쇼가 추천합니다. 다양한 매력으로 K-POP의 미래를 책임질 루키 스타 스테이지. 먼저 파워풀한 칼군무로 시선을 서로 잡는 글로벌 걸그룹 XG가 준비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된 음악적 스펙 드럼으로 돌아온 실력파 아티스트 우진영씨에 이어 K-POP 아이돌의 최연소 막내 13살 하은씨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라필루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러 갑니다. 부터쇼 플레이 매너스, 메이킷, 영탁 스윗한 매너의 트로트 신사 영탁씨의 컴백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당 충전 타임, 한 여름의 무더위를 녹여버릴 정도로 달콤한 스윗한 하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소문난 댄싱 빙댕이의 여상씨의 부케코너죠. 더 강습소를 찾아온 하트의 요정. 심쿵 날개하트의 주인공 비비지와 대장강주의 특급댄스 콜라보. 기대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청량 스윗 끝판왕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말고 비비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트하려면 비비지처럼. 네, 그럼 7월에 폭염주의보를 이겨낼 스윗 당 충전 타임.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더쇼 플레이 아이 상큼해. 더위에 좋고 비타민C 풍부한 오렌지에이드가 왔어요. 한 잔에 500원, 두 잔에 공짜.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니, 이렇게 싸게 파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하트강쥐랑 미니강쥐 먹여 살리려면 한 잔은 팔아야 하는데. 누가 요새 오렌지에이드를 마셔요. 러브에이드가 짱이죠. 어? 선배님들은?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대장강쥐씨 요새 대세는 러브에이드라고요. 아, 네. 러브에이드는 혹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재료가 너무 비싸면 곤란한데.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팬분들을 향한 사랑과 그 대장강쥐씨의 춤실력만 있으면. 아, 대장강쥐는 325일, 24시, 44철, 연중, 무유. 네, 언제나 준비 완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러브에이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나 준비 완료지. 어, 뭐야.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 청량 시원함은 무엇이죠? 그쵸. 청량 상큼한 러브에이드만 있으면 올 여름 더위는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더위 뚝딱 날리게 러브에이드 메시지를 빨리 알려주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재료라고 말씀드렸듯이.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손으로 하트를 예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날개를 뿅뿅뿅뿅 달아줍니다. 오! 완벽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장강쥐 님의 춤 실력을 한 스푼 넣어서 날개 하트와 함께 이렇게 리듬을 파주시면 일명 날개 하트 춤 완성됩니다. 와우! 쉽죠? 마지막! 햇살을 머금은 청량한 바다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와 레몬 오렌지보다 더 상큼한 미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아, 제 오렌지에이드가 안 팔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잘하네요. 강습소 플레이! 이제 대장강쥐도 러브웨이즈 상상 대박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프랜차이즈 내겠어요. 선생님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렇다면 대장강쥐 레시피 배우기 혹시 성공인가요? 일단 팬들 향한 사람 담기 성공! 그 다음 날개 하트 만들기와 리듬 타기 성공! 와우! 청량 상큼 표정 완전 성공! 와우! 성공! 오우! 오우! 네, 그럼 이 좋은 러브웨이들 더 많은 분들께 나눠드려야죠? 가시죠! 더 쇼로! 더 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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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새로운 시도와 변신을 선보일 컴백스타들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무대! 쿨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더위를 식혀줄 소년들을 만나볼 건데요. 모든 것을 재료로 만들어버릴 강렬하고 중독적인 에너지의 주인공들이죠? 네, 치명적 빌런 드리핀이 찾아갑니다. 더 쇼! 플레이!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매혹적인 인어! 늘 영원히 눈부실 퍼포먼스의 퀸! 우주소녀의 컴백 무대 기대해주시고요. 완벽한 비주얼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자살의 K-POP의 완벽한 미래를 완성할 완성형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컴백 무대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더 쇼! 플레이! 오늘 더 쇼의 라스트 시퀀스를 장식할 스타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더위에 고통받는 모두의 심장에 청량 하트 화살을 명중시킬 마지막 스타! 네, 열심히 따라하면 스윗함도 챙기고 뇌의 건강도 지켜준다는 하트 퍼포먼스의 주인공이죠. 사랑스러움도 끝판왕! 청량함도 끝판왕이 써먹힌 비비지가 찾아갑니다. 더 쇼! 플레이! SBSM과 MTV 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 쇼! 7월 셋째 주 더 쇼 토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승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 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엘 라이프! 축하합니다! 네, 리얼 패스 더 마이크 하는 앵컬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매주 더 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 쇼 부캐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 쇼와 더 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스페셜 MC, 세럼 나경씨 어떠셨나요? 네, 오늘 더 쇼와 이렇게 함께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스페셜 MC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오늘 이렇게 플로버들이랑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더 쇼! 네, 오늘 더 쇼를 쿨하게 만들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더욱 뽀짝한 매력으로 돌아올 하트 강제와 미니 강제 컴백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